이강인 PSG 11월의 골선정 후 은바패를 다시 제쳤다. 59% 지지율로 팬들 호평. 파리 생제르맹 PSG의 대표적인 주전선수 이강인 20일 이 지난 11월에 펼친 활약으로 은바패 25를 다시 한번 제치며 팀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강인은 유니폼 판매량에서 이어 11월의 골, 팬투표에서도 킬리안 은바패를 59%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제쳤다. 이번 11월의 골, 수상자는 몽펠리에를 상대로 펼친 이강인의 데뷔골로 선정되었다. 지난 11월 4일 몽펠리에전에서 킬리안 은바패의 정확한 패스를 받아온 이강인은 곧바로 왼발슛으로 슈팅을 강타, 좌측 상단의 골망을 흔들며 리그 1대 비굴을 기록했다. 이강인의 골은 팀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PSG 팬들도 그의 활약을 높게 평가했다. 335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이강인은 무려 59%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2. 에비의 은바패는 18.3%의 지지를 얻어 2위를 기록하며 이강인을 따라잡지 못했다. 세 번째는 우스만 덴벨레가 모나코전에서 기록한 골로 16.9%를 기록하며 향후의 기대를 모았다. 이강인과 은바패는 팀 내에서 찰덕공합을 자랑하며 함께 플레이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이강인은 브레이스트전에서는 환상적인 크로스패스로 은바패의 골을 도왔고 이로써 리그 1 데뷔골과 함께 첫 도움까지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PSG는 이강인의 골을 도온 은바패는 11월의 스킬로 선정됐다고 밝혀 은바패의 개인기술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이번 수상으로 이강인은 팀 내에서 빠르게 주목을 받으면서 그의 향후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PSG 팬들은 이미 그를 주목하며 앞으로의 경기에서의 더 큰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이강인이 프랑스 리그에서 주목받는 선수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